할머니의 생신 여러분은 가족의 생일에 무엇을 했어요? 들으십시오. 이분은 우리 할머니세요. 어제는 할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78살이세요. 우리는 할머니 댁에서 생신 파티를 했어요. 우리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선물을 받고 좋아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했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이분은 우리 할머니세요. 이분은 우리 할머니세요. 어제는 할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어제는 할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78살이세요. 우리는 할머니 댁에서 생신 파티를 했어요. 우리는 할머니 댁에서 생신 파티를 했어요. 우리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선물을 받고 좋아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선물을 받고 좋아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선물을 받고 좋아하셨어요. 혼자 읽으십시오. 이분은 우리 할머니세요. 어제는 할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78살이세요. 우리는 할머니 댁에서 생신 파티를 했어요. 우리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께서는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선물을 받고 좋아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했어요. 읽고 대답하십시오. 어제는 누구의 생신이었어요? 어제는 할머니의 생신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할머니의 생신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몇 살이세요? 할머니께서는 78살이세요. 어디에서 파티를 했어요? 할머니 댁에서 파티를 했어요. 할머니 댁에서 파티를 했어요. 이 사람은 할머니께 무엇을 드렸어요? 이 사람은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쓰십시오. 누구의 생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분은 몇 살이세요? 그분의 생신에 무엇을 했어요? 쓰십시오.